레트로 플렉스 지구는 외계인들의 침공을 당합니다. 그리고 외계인들을 무찌르는 영웅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두크 누켐입니다. 두크는 과거 미치강이 박사 프로톤의 기계군단을 막은 적 있으며 자신을 세뇌시키려 했던 외계인들의 우주기질을 박살낸 적도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크는 특이한 성향을 가졌는데 말끝마다 욕설은 기본이었고 여자를 과하게 좋아하지만 못생긴 여자는 혐오에 구해주지 않았으며 죽은 외계인의 시체에 똥을 싸우는 등 역기적인 행위를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계인을 무찌르는 이유도 단순히 이쁜 여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였죠. 말도 안되는 이유였지만 두크는 외계인들을 무찔러 세계를 구한 용웅이자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고와 명예를 얻어 바쁜 생활을 이어가는 중에도 쌍둥이의 여자친구와 즐기고 있었죠. 어느 날 외계인들이 지구에 다시 나타났는데 심각성을 느낀 두크는 대통령과 연락합니다. 대통령은 외계인들과 평화 협상을 할 것이니 두크에게 선제 공격을 하지 말라 당부했지만 외계인들이 먼저 공격해왔고 두크는 어쩔 수 없이 학살을 시작합니다. 외계인들은 이번에도 여자들을 납치해갔는데 두크의 쌍둥이 여친들까지 납치해가죠. 분노한 두크는 외계인들을 무찌르며 거점으로 향합니다. 그곳엔 외계인에게 납치된 수많은 여성들이 외계인의 새끼를 임신했고 못생긴 여자들은 죽여가며 마침내 쌍둥이 여친을 찾아냈지만 그녀들도 죽게 되죠. 분노한 두크는 거대 여왕 외계인을 죽인 뒤 손가락 욕을 날려줍니다. 곧바로 죽은 쌍둥이 여친은 잊어버린 채 새로운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죠. 두크는 다시 한번 전장에 투입됩니다. 외계인의 잔당들이 후보 댐에 있음을 파악해 초당하기 위해서였죠. 후보 댐에 도착하자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는 외계인과 평화협정이 두크 때문에 깨졌다며 폭언하였고 재협상을 시도할 테니 전쟁을 몽추라고 말합니다. 두크는 대통령의 명령을 무시한 채 외계인들을 무찔러갔고 후보댐을 폭파시키기까지 합니다. 외계인들을 무찔렀음에도 대통령은 두크에게 폭언을 하는데 대통령은 원래 외계인과 협력하여 세계를 중복하려 했지만 두크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죠. 분노한 대통령은 핵폭탄을 조준해 두크를 죽이려 합니다. 갑자기 로봇이 나타나는데 로봇은 대통령과 경호원들을 죽여버리자 두크는 로봇을 무찌른 뒤 담내로 성수를 뿌려주었고 핵폭탄이 떨어지기 직전 수송선에 올라탑니다. 얼마 후 두크는 미국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가짜 두크였고 진짜 두크는 프로톤 박사에게 납치당해 있었죠. 진짜 두크는 탈출을 시도합니다. 프로톤 박사는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바로 두크의 복지로봇 군대를 만들어 지구를 종목할 계획이었죠. 음모를 파악한 두크는 옥재로봇들 사이에 숨어 박사에게 접근합니다. 로봇 연기를 하며 마침내 프로톤 박사를 만나게 되는 두크 이번엔 완벽하게 숨통을 끌어놓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크는 장군으로부터 새로운 소식을 전해듣게 되는데 외계인들이 51구역을 점령했다는 소식이었죠. 외계인들을 죽여도 끊임없이 몰려왔는데 외계인들이 달기지를 거점으로 텔레포트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두크는 달기지를 박살내기로 결심했고 텔레포트 기지를 알고 있는 발렌시아 박사를 찾아갑니다. 발렌시아 박사로부터 비밀 텔레포트 기지를 알게 된 두크는 곧자 외계인들의 달기지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여자들이 외계인에게 납치된 것을 보게 되는데 흥분한 두크는 빨리 여자들을 구하기 위해 외계인들을 소통하며 나아가죠. 마침내 외계인보스를 만나게 되었고 치열한 싸움 끝에 승리합니다. 두크는 다시 한번 지구를 구해내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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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텔레포트 시설을 가동해 주기로 한 친구는 발렌시아 박사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지구의 세계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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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구의 세계였습니다. 세크는 세계였습니다. 또한 세계였습니다. 해왁으로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